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직입니다. 3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5부처럼 커 보이고요. 5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7부처럼 커 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요. 3부 중에서 가장 큰 정3부인 3부팔리와 5부 중에서 가장 큰 정5부인 5부팔리를 사용해서 목걸이를 만들면 실제 3부가 5부처럼 5부가 7부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다이아몬드 크기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만든 정5부 목걸이를 소개합니다. 완성된 목걸이는 4프롱 세팅으로 만든 2개의 목걸이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쌍둥이지만 하나는 GIA 다이아몬드 하나는 우신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같고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반짝이고 이쁜지 궁금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비교는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각각의 다이아몬드의 등급과 가격 그리고 유관위로 느껴지는 만족도라서 주간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비교할 만한 가치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GIA 정5부 목걸이입니다. 우신 정5부 목걸이입니다.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보아서는 잘 모르겠죠? 다이아몬드의 스펙과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GIA 다이아몬드는 0.59kHz에 이칼라의 SI1의 트리플 엑스런트입니다. 우신 다이아몬드는 0.6kHz에 이칼라의 VVS1의 베리구 커팅입니다. 둘 다 크기는 정5부, 칼라는 같고요. 등급은 우신이, 커팅은 GIA가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GIA와 우신, 둘 다 감정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퀄리티가 우수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칼라나 커팅보다 등급이 높아질 때 가격이 높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고요. 두 개 중에서는 우신 다이아몬드가 살짝 더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은 GIA 다이아가 220만원대 우신 다이아가 210만원대 GIA 다이아가 더 고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이쁠까요? 완성된 후 두 개의 목걸이 고개를 여러 번 돌리면서 수십 번을 보았는데요. 보석지기는 GIA 다이아의 시선이 조금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완성된 목걸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기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K 화이트골드 정호부 다이아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왼쪽이 GIA, 오른쪽이 우신 다이아몬드 4개의 발이 다이아를 고정하는 4프롱 세팅으로 만들었습니다. 4프롱 세팅은 라운드 커팅된 다이아몬드의 커팅면을 가장 잘 돋보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목걸이와 귀걸이 세팅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다이아몬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프롱 목걸이는 6프롱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가장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방식이고요. 물린 발이 도톰하기 때문에 델리용으로 편하게 착용해도 되는 목걸이입니다. 발 개수가 적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 들어오는 빛을 가리지 않고요. 측면과 뒷면에도 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4프롱 목걸이입니다. 지하의 다이아와 우신다이아 사실 어떤 것이 더 반짝인다고 비교하기 힘들고요. 둘 다 반짝임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지하의 다이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국내 감정이라서 접근성이 편한 우신다이아몬드로 선택해도 만족스럽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하의 우신다이아몬드로 만든 정오부 목걸이 완성 소식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